할렐루야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 내용이 썩 좋지는 않지만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알파치노가 성당에서 영세를 받습니다 영세를 받는 그 시간에 그는 그곳에 오기 전에 자기 부하들에게 다른 사람을 무참히 죽이라고 살해 명령을 내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앵글이 계속 바뀌면서 알파치노는 영세를 받고 또 화면이 바뀌어서 무참히 총으로 난사하는 장면이 화면에 계속 교차해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세를 받는 종교의식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피를 흘리고 죽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산부인과에서는 생명이 태어나는 진통이 있겠지만 병원 응급실에서는 죽음과 사투를 부리는 고통의 시간에 환자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생명이 나오고 한편에서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간 그래서 시간은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라틴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적 시간은 크로노스요 의미가 부여된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 같으면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배함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 반전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철저히 유한하다고 가르쳐요 시간은 물 쓰듯이 쓸 수 있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기다리는 마냥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가르칩니다 에베스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시간은 마치 파이와 같다는 거예요 파이 내가 먹으면 고스란히 사라지는 파이 그것처럼 우리 각자 인생 인생에게는 저에게도 마찬가지 누구도 예의 없이 좋은 사람 악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높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지혜라 가르쳐줍니다 오늘 모여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헤아려 보니 33번 송구영신예배를 드렸어요 33번 장소도 다르고 모인 사람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3번의 송구영신예배를 드렸습니다 묻겠습니다 불과 20여 년 20여 분 전에 우리는 20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축포를 터뜨리고 또 희망찬 2016년을 맞이하여 이러저러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대단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20분 전 2015년과 20분이 지난 2016년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교복을 입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하니까 교복이 자율화됐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로망이 있었어요 교복 입는 로망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없는 살림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장터에 가서 교복을 입었습니다 옛날에 교복이라는 게 촌스럽게 짝이 없었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입는 옷 같은 거 모자도 그렇고 그리고 국방색 색깔 띈 가방 지금 누가 줘도 안 갖고 다닐 것인데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교복도 딱 맞는 거 안 사줍니다 3년 입어야 되니까 긴 거 허리도 두껍고 길이도 긴 거 기장 긴 거 폼에도 안 나는 걸 그걸 꼬매가지고 기장 줄여가지고 어머니가 맞춰줘서 윗도리는 밑으로 축 처지고 바지는 기장을 줄여가지고 우스강스럽게 모자도 큰 거 사가지고 툭 둘러쓰니까 근데 그것도 좋다고 그걸 입고는 입학하기도 전인데 며칠 전부터 설레가지고 그걸 입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는 창피해서 못하고 중학교 가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중학교를 갔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이 달라졌고 학교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중학교 와서 달라지고 좋은 게 무엇인가 1학년한테 우리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걸 써내는 걸 이제 읽는 거예요 그때 이구동성으로 90%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한 분이에요 선생님 한 분이 다 가르치셨어요 근데 중학교 오니까 감옥마다 선생님이 달리 들어오신다 그것이 다르다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된 덜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달라질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 날에 대한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짜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셨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굶지 않게 하셨고 저 북녘당의 그 살벌한 전쟁 즉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아무튼 감사할 것을 억지로 짜낸다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감사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하나의 감사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작년에 우리 표호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사실 오직 예수라는 표호는 우리 교회의 2015년 표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 교회의 표호입니다 그리고 바람입니다 어찌 우리 교회만의 표호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믿는 자의 표호가 오직 예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쉬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낙방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취업에 실패한 친구도 있고 가정에 위기가 온 사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 1년 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일도 지난 2015년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하신 사랑이 2015년 우리를 끌고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머리에서 심장의 거리입니다 지식의 믿음이 심장에 내려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질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데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 어떤 도전, 어떤 수련, 어떤 아픔, 어떤 당면한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거나 재짓거나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할지언정 재짓지 맙시다 실패할지언정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인생이 뜻대로 안 될지언정 2016년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2016년 새 일을 행하신대요 우리는 옛사람이로 돼 이 세상의 구조는 여전히 옛 구조이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것을 위해서 첫째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인생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제를 사는 인생이 있고 오늘만 사는 인생이 있고 내일을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나비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해가 니엇니엇 넘어갈 저녁쯤에 나비가 헤어지면서 인사했다 하지요 내일 또 만나자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라요 내일이 뭐냐 나비는 내일을 알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왜 하루 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이니까 내일을 잊고 사는 인생 이 땅에는 태반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어제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오늘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일을 당겨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없지만 우리 마음에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4년을 준비하는 올림픽 선수가 내일을 삽니다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면 애인도 만나고 밥도 마음껏 먹고 운동도 게을리하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는 이 운동선수는 오늘을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일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4년 후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그리스오인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해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낱낱이 없어지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낱낱이 드러날 것을 믿고 보상받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때로 두려워요 여러분과 동일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한 번 칭찬받을 때 나는 두 번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물론 천국이 망신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 혼자 부끄러울 것 같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 서라 모세에게 바로는 넘지 못할 산과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칫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도망치듯 살인자의 몸으로 나왔던 그 애국 상처와 아픔과 동경의 대상 애국과 바로는 모세가 지난 날에 고스란히 갖고 있는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앞에 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을 살지 마십시오 어제를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살지 마십시오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베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삼천명의 청중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듣고 삼천명이 하루 만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옛적에 있었던 일 실수 넘어진 것 죄 지은 것 범죄한 것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다면 더 이상 붙들리지 말고 2016년을 주님과 함께 내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정제합니까?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까? 누가 우리를 원망합니까? 누가 우리를 실패자라 합니까? 예수 안에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소망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픔도 슬페도 넘어지는 것도 좌절되는 것도 반드시 일어나는 자에게는 약이 되는 것이고 일어나고 보면 겸손함이 되는 것이고 일어나고 되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약속은 성취됐어요 이스라엘의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수도가 묻혀서 강이 되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르게 되면 이런 날이 도리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통해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의 적은 마귀가 아닙니다 저의 적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적은 제 안에 있습니다 내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아 질기고 질긴 교만의 덩어리 이 자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혹시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할까봐 부끄럽습니다 아까 그 영상도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 목소리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일을 교회를 비우고 왔더니 쫓겨가지고 10시에 저것이 완성이 됐어요 10시에 10시에 보니까 저렇게 딱 해놨어요 바꾸지를 못해 좋지도 않은 목소리인데 넣어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철저히 내 자신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거의 잘 안 돼요 그냥 두질 않아요 이 세상이 그냥 두질 않아요 갈수록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숙대밭이 되는 걸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절대 예수 영광 가로채지 말고 절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큰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내야 할 소리는 오직 기도소리요 찬송소리요 웃음소리요 기쁨의 소리요 격려와 위로소리만 내면서 우리 제자 광성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실업자는 양산될 것이고 집값은 폭락할지도 모르고 전세나는 더 심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사포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가 2016년도 역시 일어날지 모르고 언론은 기독교를 더 잡아줄 듯이 공격할 것이고 교회의 목회자들은 점점점 폐역하고 완악해서 언론에서 자꾸만 시끄러게 하는 일이 분명히 2016년에 있을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 중에 100개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100개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판교에 있는 500억짜리 교회가 280억에 넘어갔습니다 십자가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판이 붙었습니다 2016년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응을 주시며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2016년 우리는 끈질기게 죄와 싸우며 발은 좁은 십자가이길 걸어가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됩니다 쓰러지면 안됩니다 타협하면 안됩니다 미워하면 안됩니다 성경에 어긋난 삶 살면 절대 안되고 물질력 품고 쫓아다니면 절대 안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엎드려 주님 앞에 십자가의 좁은 문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고 내일을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좌절하지 마시오 아멘 가난해도 좌절하지 마시오 돈이 생겨도 교만하지 마시오 형통하다고 자만하지 마시오 어려움이 왔다고 넘어지지 마시오 그건 믿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해도 부해도 높아도 낮아도 형통해도 불통해도 예수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 2016년 오직 믿음의 가치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야 하겠습니다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일이라는 게 다른 일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부응입니다 여러분이요 부응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했어요 부응은 숫자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찌는 걸 보고 건강하다고 할 바보가 내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살찌고 있어요 살찌는 사람을 누가 건강하다 합니까 위험하다 하지 숫자가 느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작은 자가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큰 자가 넘어지면 영향력이 훨씬 큰 것입니다 비대해진 교회가 무너져버리면 그 주변을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한국교회를 흔들게 만듭니다 이것이거든요 개척교회 하나 죄송한 말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오 개척교회가 문 닫으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김한명씩 모이는 교회가 싸움이 나면 그 파장은 한국 전체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그건 재앙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살찌는 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닮아가는 것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손잡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니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신앙의 수호자 기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640년에 어느 자그마한 도시의 목해지로 부임을 해 갔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 갔을 때 단 한 명의 크리찬도 없었다 해요 1640년 연국의 어떤 작은 소도시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 주변에는 크리찬이 한 명도 없었대요 20년 후 그는 그곳을 떠나오게 됐는데 그곳을 떠나올 때 단 한 명의 불신자도 없었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됩시다 우리를 철저히 죽이고 섬기고 사랑하며 천국 공동체 완성하여 이 가진 힘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 받들어 천국에서 상금 누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하게 올해도 예수 붙들고 사합시다 올 한해도 더욱 성숙과 변화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세월을 아끼고 아껴서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시대는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 원치 않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가져 올 한해 2016년 예수님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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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